빵이 지금 많이 비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인데 선생님 여기 다 나갔어요. 이거 큐브 빵도 진짜 맛있거든요. 큐브 빵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말처럼 해가지고 가고 약도 좀 다 먹기 싫은데 두개 더 먹기 싫은데 그런 거 없는데요. 농불에도 빵이 좋은 게 모르면 경과류, 도유 이런 아노성분들도 재家돼있고 결함되면 무살탕도 표시되어 있어요. 음.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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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두툼하다. 오 떨어진다. 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좀 있다 패티가 잘 웃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되네요 근데 맛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특히 저는 여기 부분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의 소보로랑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쫄깃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쫄깃하고 그리고 이 단호박무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시판용 공장에서 나온 단호박무스가 아니라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팥이랑 그 맛이 좋아서 되게 좋아요 음! 음! 이건 안 맛있네 가장 이거는 웬만한 피자보다 냄새가 좋아요 딱 빵 안쪽에 토마토소스가 살짝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피망, 양상, 두부, 올리브 이 빵에 볶은 채소에 그 기름이랑 토마토소스랑 그리고 그 돌향이 그대로 싹 스며들여가지고 너무 맛있어 빵만 먹어도 사실 맛있어요 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뵐게요 다시 뵐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